허니버터맛 아몬드가 매출 1위를 차지하고요. 아몬드가요? 그리고 명동에서는 아몬드만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까지 등장합니다. 아니, 와. 그리고요, 이분들까지도 접수했습니다. 세계 제일의 고급 디저트만 드실 것 같은 이분들. 만수르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간식으로도 등장. 중동 갔구나, 중동 갔어. 로얄푸드야. 아니, 디저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. 그리고 왕족인데 싫어하는 거 갖다 놨겠어요? 그렇지, 취향을 알지. 평소에 좋아하는 걸 갖다 놓죠. 만수르 왕자도 픽하고, 미국, 홍콩, 싱가포르, 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수출하며 한국의 효자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.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